굿모닝! 잘 도착하셨나요? 마야씨? 응? 내 목소리가 왜 이래? 누구? 아! 가슴이 움직여! 이렇게 꿔도 되는 거야? 복근! 복근 여기! 이렇게! 한, 둘, 셋! 이도! 우리 손 빈게 말아줬어! 오, 발걸아! 김영수씨? 김영수씨? 봤어요? 내 거 봤어요? 아, 네. 아까부터 너무 잘 보였거든요. 너무 놀라셔서 죽은 줄 알았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니, 조각! 아니, 몸이 조각이야, 조각! 아니, 어떻게 몸이 이래? 평소에 인격 분류포에 의해서 김영수씨와 같은 대조적인 모습으로 바뀐 건데요. 아니, 근데 대조적이라니! 아, 내가 어땠길래요? 평소 희망하셨던 모습 아닌가요? 어, 여기 꿈과 무의식 기록을 보면 장동건, 원빈 등장 횟수가 그, 참 쓸데없이 일 열심히 하시네! 그럼, 지금부터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네, 말해봐요. 아니, 턱이... 어, 어, 어! 어우, 뵐일 뻔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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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